작년에 미얀마를 가서 상봉이소 회장과 경기인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한 번에 딱 일어나더니 말 춤을 춰요 저는 한류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정치권 또는 정부가 정책을 잘하고 잘 뒷받침을 해서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게임대를 직접 합니다 테란의 황제 전설 같은 우리 임요한 선수, 이은열 선수, 서지수 선수랑 잘 붙어가지고 옥을 버티다 졌어요 제가 직접 들어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류 얘기는 많이 하셔 근데 한류에 실질적으로 긁어줄 것을 못 찾고 계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